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한민국 처음에 끝판왕 대한민국 처음에 끝판왕 야 이거지 드디어 우리가 제주도에 왔다 입도를 했어 제주도 입도를 했어 우리가 제주도 왔습니다 알았으사게 오도야 오지마라 오지마라 아 글씨 오지마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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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도로 갈 뻔했어 이런거 하지마라 오롯이 온몸으로 느껴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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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 딱 봐봐 후옷 앉잖아 자전거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떤거 타죠? 자전거 저거 뭐야 저거 삼발이 같은것도 있고 전기차도 있네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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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iving my best life, living my, living my best life So come and get it like I'm... 저희 캠핑 왔거든요. 백패킹 왔다가 짱재가 여기 들어와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어, 야, 바로 들어가잖아. 탁! 걸렸잖아, 이렇게, 이렇게. 걸린 거야? 까불잖아. 오, 까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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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 아, 여기, 여기, 여기. 오, 입가 있다, 진짜. 오! 뱅에돔, 뱅에돔. 대박. 아, 우리 사장님 때문에 손 맛도 보고. 오케이,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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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바로 보자. 야, 잡자, 잡자. 몇 마리 더 잡아. 아니, 형, 근데 우리 지금 캠핑 왔는데 가야죠. 어? 낚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눈이 차요, 형! 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본문을 잃고 낚시만은 보면 미쳐가지고. 안녕하세요, 형. 와! 야, 외국 아니야, 여기? 와, 여기 외국인 거 같아. 아, 저 포트도 사고 하네. 이제 생방할게요. 잠깐만요,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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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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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헤여 er 재밌네 어헤어 어허 어허 갑니다 우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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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다 색깔 봐 야 갑자기 나 그 백사장 있는 모래보고 깜짝 놀랐어 얘 물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근신이 말렸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조련이하고 바다거북이하고 수영하면 누가 이기겠노?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조련 선생님 아래님이 저희 부대 선배님이시네 양재야 빨리 와 예 빨리 와 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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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재야 바로 여기가 백패킹의 성지 아 세이 비양 유 세이 도 비양 도 비양 도 오케이 와 야 여긴 초원이야 와 진짜 미쳤다 여긴 여기가 와 여긴 성지가 아니네 와 우도를 거쳐서 딱 다리 하나 건넜는데 총원 위에 이렇게 백패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되게 충격이었어 나는 야 우리 자리를 와 좋은 자리를 저기서 다 차지했네 살짝 오른쪽 야 아까 그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 맞는 거 같아요 비양도 들어가세요 백패킹 가세요? 오 저희도요 저희는 저희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또 만났어 아니 왼수는 비양도에서 만난다더니 저희는 왼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네 다 찍고 오셨어야죠 아니 우리는 너무 좋아서 보고는 이라고 음 오 오 오 오 오 봐봐 이게 약간 거탈기식 캠핑인지 봐봐 이거 장비들 봐봐 봐봐 나랑 이게 다 비슷비슷해 이게 저게 비싸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저거는 특히 저녁에 밤에 내가 보니까 너도 잘 모르는 거 같아 아니 다 알죠 정확하게 알죠 쌍댕님이 잘 아시니까 저희 캠핑 용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 맞추죠 가져와 가져와 한번 저희가 찾아볼게요 가져와 볼게요 요만큼만 모르는 마침 아니 잘하라고 하지 말고요 뭐 맞추면 뭔데요? 줄 거예요? 굳이? 열어보셔도 되세요 쌍댕님 맞추셔야죠 이거 맞춰보세요 뭐야 이게 씨 뭐야 나 줄까요 제가? 전 이미 맞췄어요 어 진짜? 양치하는 거 요만큼만 뭐 할 때 쓰는 답 일까요? 그런데 쌍댕님 모르시는 거 같아 그러게요. 방금 문음표 생겼어, 얼굴. 어, 아까랑 다르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용도가 어디서? 숟가락. 나는 밥을 이걸로 먹어요. 아, 그러면 오늘 이걸로 드실래요? 어, 좋아요. 와, 진짜지? 아, 근데 이거 용도를 알고 나면 그러고 싶지 않으실 텐데. 매일 알려주세요. 뭔데? 잠깐만. 형, 여기가 이제 백패킹 왔잖아요. 근데 우리 똥매려면 어떡해? 아, 이거 별간댄 소리야. 나 지금 이걸로 이렇게 닦았는데 바닥에 넣은 거냐고. 야! 나 지금 이렇게 닦았다고. 아, 진짜로요? 아니,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아, 싸금싸금하게. 아, 괜찮겠네. 아, 그럼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되겠다. 야,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형. 텐트를 지금. 야, 비가. 야, 이거 비가 갑자기 이거 너무. 빨리 쳐야 될 것 같은데. 쏟아지는데? 야, 빨리 좀 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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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가운덱. 덮고 있으면 내가 칠게요. 어? 덮고 있으면 내가 칠게요. 이렇게? 어, 남자다워. 오, 남자다워. 우중 캠핑이 진짜 운치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약간 비가 이렇게 우산 때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약간 진짜 자장가 같고 옛날. 진짜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비가 내리고. 지금도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있던 지도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음악이 흐르는 중. 이야, 여기는 또 갯바위들로 그냥 물 빠지니까 여기도 그냥 잔거 아니네. 여기 물이 아까 보니까. 저기 뭐 약간 뭐 잡는 것 같다, 저분도. 죽는 건가? 딱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대나무 갔다가. 뭐야, 왜 대나무를 들고 있지? 대나무? 대나무, 뭐 쑤시는데 막. 아, 그래요? 한번 가볼까? 저기다, 저기.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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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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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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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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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맘 말라.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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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야, 이게 그 대나무에 이렇게 꽂으면 고기 잡히는 대나무 낚시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돌 밑에 사는 고기 잡으려고 꽂는 거예요. 아, 야, 조심해. 이렇게 하자, 선생님. 저 아시죠? 알지. 코리아 챔피언 낚시 모습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 그건 모르세요? 오늘 그러면. 그럼 우리 4개 한번 하자. 뭐 할까요? 뭐 할까? 제일 먼저 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컷. 자신 있으세요? 나의 자신 있기. 전 진짜 자신 있거든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예, 한번 보여줘. 이거. 저는 벌써 잡았어요. 예. 이걸 문어 잡아도 돼요? 지금 고기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 문어. 문어가 덤비면 고기들이 다 도망가잖아.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대회 시작.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야, 너 내 자리 옆어지만. 오케이, 오케이. 포인트를 알지. 여기 대회가 나올 수도 없고. 아, 이게 포인트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네. 야, 야, 야. 아, 형 액션하기 없기로 했잖아.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뻥치지 마.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진짜 맹세해. 이거 마치 움직이노 보여? 보여? 형 힘들었잖아. 아니라니까. 나 진짜 믿어, 너 나 못 믿어. 형, 그냥 지옥가요. 나 알았어. 나 지금 잡았어. 잡아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내가 내게 한 번 이긴 거야. 잡아야지. 잡았어. 지금 꽂혀 있어. 힘을 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울려야지. 이기는 거야. 아니, 아니. 잡혀 있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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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잡았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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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뺐다, 뺐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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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뭐야? 이야. 여기도 왔어, 여기도 왔어. 저 문호 아저씨 손 맛보게. 이거 얼마 전에 당겨. 야, 야, 야. 여긴. 야, 당겨, 당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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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크다. 와, 대박. 와, 얘는 이름이 뭐예요? 우럭. 아, 우럭? 여기는 우럭이라고 하는구나. 쏨베이 우럭. 우리는 쏨뱅이라고 하지. 쏨뱅! 이게 바로 구멍낚시의 맛시로구나. 아니 이거 지금 몇 마리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어디서? 저기 저 동네 해녀분이 계신데 거기 음식 잘하는 아줌머니가 계시거든. 아, 그럼 이걸 요리를 해줘요? 네, 가서 좀 부탁하면. 아, 저희가 캠핑 와서 먹을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거 잔 것들은 버리고. 가볼까, 출발. 출발. 먹으러 출발.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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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야. 근데 이게 지금 도심 한복판 연수라고. 푹 쪘을 때라고. 그치. 야, 이게 뻥 뚫리고 바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아... 공기도 좋고. 응. 야, 어디서 약간... 약간 온 냄새가 난다.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어, 저기... 약간 뭘 벗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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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나요? 아, 여기 아까 반장님이. 네. 여기 첫 번째 꼴목 들어가면 음식 잘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고기를 봐야 알지. 고기 이거. 무슨 고기예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해녀신 거예요? 네. 아, 진짜로? 네. 세 분 다 해녀분이. 네. 근데 해녀 중에서 이분이 제일 상군. 제일 잘하는 상군. 제일 깊이 들어가고. 많이 하고. 그때 순창기에서 1등 했어요. 그때 몇 분? 내가 압니까. 2분? 뭘로 크다, 나. 2분 정도 했을 거예요. 아는데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야, 뭐 1군인데. 몰라. 1등에서 20만 원 받았어요. 오. 이게 해녀가 1군, 2군, 3군까지 있어요? 1, 1, 아니. 상군, 중군, 하군. 아, 상중하. 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좀 기분이 안 좋은. 혹시 하군? 나 하군. 내가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 가도 알지 뭔지 알지. 말이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뭔가. 한번 보여줘 보셔서 막 만들게 해. 이거보다 얘가 우럭, 우럭불낭, 우럭새끼고 소라 이거. 언니 이거 요리해주고 봐. 이걸, 이건 너무 작아서 요리하기는. 아, 그래요? 번거롭고 시원하게 소라 먹고 가시고. 이거는 이 아줌마 저돈 각서기 해. 이 아줌마 혼자 이거 저돈 각서기 해. 그러면은 날씨도 더우니까 고생하셨으니까. 국수를 이제 먹어볼까요? 한번. 너무 어색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먹어볼까요, 갑자기.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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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드에서 나오는 땅콩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조림도 할 수 있고. 이거 볶아서 이제 여기 분들이 이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볶아서 포장해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팔고. 그래서 수입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이거. 땅콩. 국수. 땅콩 국수요? 그냥 콩국수가 아니야. 땅콩으로 만든 국수 안 드셔봤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거 한 번 드셔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힘드게 막 피곤 지치고 힘든데. 우뭇가사리는 아무리 먹어도 당이 안 올라갑니다. 아 그럼 당뇨 환자도 되는지. 아이고 우리 가수님 이거 조금 먹어 봅시다. 어느새 오래 너와 내가 만나. 어떻게 해? 저렇게 간다를 지글까.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즐겨주네. 와 나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와 이거 도래 미쳤는데? 우와. 아니 콩국수를 먹기 아니라 땅콩국수를 먹어야 되는 거네. 정말 콩국수랑 완전 다르네요. 전 다이어트 중이니까.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음. 그냥 땅콩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데 담백하고 고소하고. 공용으로 땅콩 넣었잖아 아까 볶은 거. 그러니까. 중간에 힘내면 또 맛있어 이게. 엄청 고소해. 와. 저도. 저도 좀. 더우니까 이거 단백질이 너무 많은 식품이라서 이거 먹고 기운막냉해. 노래도 막 부르고 꽤 캠핑도 하고 우도도 자꾸 오고 제주도도. 비양동. 또 노래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정말. verdad. 어우. tea. come on. banyak. 가자. 야, 시간 맞춰서 오긴 왔는데 말이지. 해가 안 보이는데? 아, 형이 다 정리해놓은 거야. 일물 보러 왔는데. 지금 약간 밀당하는 거야. 지금 일물이 우리랑 밀당하는 거야. 아니, 잘못 정리된 거야. 너 형 못 믿어? 믿는데. 이리 와, 자리 좀 잡자. 다들 일물 보러 오셨구나. 캠핑장에 더 사람이 많아졌네. 우리도 의자 갖고 올까 봐. 우리 자리 가서. 저절로 눈이 스르르 감킨다. 아, 저만큼만 봐도 이쁘다. 와, 섬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와, 이렇게 이 여유로움이 너무 좋지 않니? 네, 진짜. 차분해지는 맛이 있어. 다들 우리랑 똑같네. 다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네, 다들. 야, 이리 와. 야, 보인다, 보인다. 살짝, 살짝. 어우, 둘렀다, 둘렀다. 야, 그게 또 보여주는구나, 네가. 그냥 향질만 나게 보여주는구나. 아, 이쁘다. 여유롭다. 사실 여기가 지금 베스트예요. 여태까지 섬도주 중에 또 우리 앉은 데가 지금 앞에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바다가 딱 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가 뻥 뚫려 있네. 야, 나도 이 비양도가 약간은 이렇게 보존돼 있다라니까 약간 좀 신분물을 하지. 네, 맞아. 이런 초원도 그렇고 바다 옆에 탁 트여서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아, 이쁘다. 아, 여기가 진짜 백패킹 성지 많네.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달이 떠도 좋고 별이 떠도 좋고. 너무. 너무. 얼마나. 항상 잘 deze가 와도 좋고. 다. 하루. 함, 그 날이 떠도 좋고. 짐으로 감사드립니다. 을 salv일 수 없어. 남의 시간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다음 여행을 데리고 있다라니까요. 나는 여행을 없후로 hin다. 내 여행을 고도는 이런 걸 북받는 사람이 없었나요. 절대 약이 없는 거기다. 나는 여행을 다 parabén을 받으며! 나는 여행을 할거야. 또 이제 스팟에 오니까 또 이 밤에 또 밤에 너 저게 뭔지 알지? 이제 알잖아, 저기. 알죠, 알죠. UFO, UFO. 미확인 비행물체. 아, 어떻게 알았어? 알죠, 형. 진짜 똑똑해. 형, 저희들 마흔이에요, 형 이제.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3대3, 저희? 아이, 그냥 뭐라고 이럴, 무슨 표현을 해야 되냐, 그냥 뭐. 헌팅. 진짜, 넌 진짜 너무. 넌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됐어. 텐팅. 아니, 텐팅이라고 하나? 캠팅. 캠팅? 캠부, 캠부? 캠핑무팅이에요?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일단 가보자, 앞머리 가서 얘기라도 좀 해 두자. 응. 아이고. 뭐 하십니까? 아니, 우리 저기 널찍한 데로 오실래요? 아, 와요, 와. 네, 다 오세요. 식사 안 했죠? 식사했어요? 식기를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런 걸 보고 바로. 인연이. 라고. 해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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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갔을 때 약간 우리 엠티 온 느낌 나잖아요. 아, 맞아. 엠티에 꽂힌 사실. 예인. 재밌는 거 있나? 우리가 게임이나 한 번 해보자. 할 만한 거 있나? 뭘. 뭐를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예요? 지금부터 1 이거야? 2, 3, 4, 5. 둘 중에 한 명이 게임. 다음 뭐 할 건지 말해. 그럼 그런 건 할까요? 너무 좋은데 그거 하자. 야, 이거. 너무 좋지 마. 야, 이걸 여기서 한다고? 야, 이거 동시에 한다고? 대박. 나, 대박. 좋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좀.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라이브 2. 정신이 오고. 6, 5, 6. 4, 4, 6. 5, 5. 넣어봐. 진짜 대박! 야, 야. 저 옮겨야 돼. 아니, 저 다 좀. 편을 좀 나눠서 뭔가 할까요? 아, 야. 3 대 3으로 편 나눠서. 주황색 때 이렇게. 어, 뭐야. 야, 보험이야. 야, 대박인데. 뭐 걸까요? 뭐 걸까요? 목숨 걸까? 야 오암마 준비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단단하게 쏘는 거 커피 쏘기 하자 커피 좋다 형이 1번 내가 이거 올림픽 출전했었잖아 난 그냥 너 땀에 백발백증이야 난 그냥 너 땀에 백발백증이야 아니 이거 자 아니 이게 아니라 아 잠깐만 나 밤끼뻔 했잖아요 와 또 벌떡 일어날뻔 했네 아 왜 떨리지 긴장돼 대박 야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아 내 옆에다 왜 던진 거야? 아 저기인 줄 알았어요 아 저기인 줄 알았지 야 야 저기에 아니 지금 내가 저기인 줄 알았어 눈이 침침해서 나도 저기인 줄 알았거든 잘생활 머리를 쓰는 거야 오른쪽에 들어가면 저쪽에 1점 주는 거야 진짜로 아 설마 그런 일 있겠습니까? 어 오른쪽에 들어가면 진짜 재밌겠다 나가면 그냥 이렇게 장풍을 쌌더니 어느 통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 대결. 그래. 주장 대결. 좋아. 거드려피면서 할게. 던져? 어? 아이고, 참나. 그냥 난 딱 넣어버리지. 난 그냥 넣어버리지. 야,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 못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게 오직 매는 거야. 너의 소환영.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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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화식인 거 아시죠? 저희는 항상 대화식입니다. 통과 테스트 해봤어요. 아까 말이 틀린 거 맞나? 떡볶이입니다. 딱 5개 정도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장난이네. 뭐야, 뭐야? 단단하게. 단단 정성. 아, 근데 진짜 간단하게 드시는구나. 유일한 청일점. 아니, 얼굴 딱 보고서 그냥. 쟤는 먹으러 왔다 오네. 나 진짜 그렇게. 개낭에 있는 거 다 먹을 거다. 신랑이고 뭐고 템트도 없다, 이거. 저는 더 부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마련 안주 준비했어요. 제일 부자연스러운 걸로. 아, 진짜 이거예요? 끝이요? 네, 이게 끝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네. 너 가, 가. 끝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너무, 너무 많은데, 이거? 양이 제일 적어요. 저한테도 많아서. 잘 봤고요. 다른 데랑 조이 날까요? 아까 저기 뒤에 삼겹살 가져오시는 분들 했더니. 이거, 이거 한 조각에. 여기 있는 거 다 이겨요. 야, 끝나. 하나, 둘, 셋. 짜자잔. 오, 뭐 됐어? 코리아. 뭔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아니. 침 튀니까 좀 이렇게. 네. I like that. 하나씩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나눠주는 또 기쁨이 있네. 우와, 나눠. 아, 근데. 떡볶이 맛있다. 저희가 자연이 좋아서 캠핑을 시작하고 백패킹을 시작하는 건데 쓰레기가 많아지고 문화가 어지럽혀지면서 캠핑지가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이건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쓰레기를 안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켜보자는 마음으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도 배운다. 네, 맞아. L&T 아세요, L&T. 알죠. L. 영어예요. 립. 남기다. 그 다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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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기지 마라. T야 알겠네. T 뭐예요?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 T야? 프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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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는 것 같은데? 아, 좀 비슷하다. 프레기. 내가 머문 자리는 발자국도 남기지 말고 떠나라, 약간.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발을 띄고 있었어요. 나 지금 정확히 현미경으로 보면 0.001 정도 지금 띄어있어. 지금 공중 부양 스타일이에요. 인형이 잘 어울려. 아, 좋아. 띄어있어. 거다, 하다. 나. 다, 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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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달이 떠도 좋고 별이 떠도 좋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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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이니까 좀 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장비가 있다면 한 번 그냥 싹 드러내가지고 갈아압고 싶어요. 이 정도씩 있다. 진 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컵을 들고 있어. 어제 팀 그대로 해가지고 철수 만약 일찍 하실 거면 같이 좀 주킹을 해서. 그럼 지금부터 해가지고 바로 이건 또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쓰니까 약간 그 느낌 나는데 약간 뭐 1박 2일. 3박 4일. 뭐 3박 4일 막 어?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요. 야 좋아 미팅 좋아. 야 이거 신선한데? 해서 일단 3대3. 그리고 배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 시간 걸어놓고. 오케이. 무게를 잴 거예요. 아니 어차피 뭐 4개 아니야? 그쵸 4개죠. 오! 됐어! 오! 오 대박! 이렇게 무거워? 아하하하하하 보면 바닥에 벌써 낚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쓰레기에요. 그쵸? 진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교관 같애. 야.. 컵 벌어집니다. 열어줘! 열어줘! 그래서 돌 담기 없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이쪽 팀이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는 굉장히 밝잖아 여기는 어두워 돌을 막 이런 거 주워 담을 거 같아 우리는 L&T로 뚫뚫뚫 못 쳤어요 우리는 그냥 L&T야 저희는 무겁고 가벼워요 우리는 뜯없고 어두워 펄펄 타올라 펄펄 타올라 서바디 투어 렛츠고 사람 손으로 죽을 수가 없어 천천히 가서 스트로프 큰 거 하나 꺼내다 시간 가니까 내가 좀 무게나 하는 걸 우리야 이겼어 우리야 이겼어 저쪽은 마음으로 안 하고 있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뭔가 사명을 가지고 치우는데 와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는 너무했다 거기에 모아놔 모아놔 내 옆 벌써 다 넣었으면 제가 벌써 이겼겠는데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니? 우리야 끝났어요 뭐라고? 너무 무거워 못 들어? 무거워 너무 무거운데? 별로 안 무거운데 안 무거워? 저쪽이 더 무거워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리 쇳덩어리가 더 많은데?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못을 못 너무 흉물이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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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30초 오 됐어 와 이거 대박이다 좀 알려줘야 돼 꽉 찼어 꽉 찼어 우리 됐어 시간 다 됐어 야 시간 다 됐다고 그만 그만 반치 반치 하자 오 무거워 아이고 셋 하나 둘 셋 롱샷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뭘 닫은 거야 팔줄 뭘 닫은 거야? 우와 우리는 정말 정정당당했고 돌 이런 거 절대 안 넣었습니다 좀 이따 열어서 다 확인해도 되고 저희 진짜 열심히 바다를 위해서 LTE? L&T L&T 우리 빠르게 빠르게 자 LTE하게 L&T를 했다 저희는 여기 한번 보세요 청정해역이 너무 깨끗해 청정해역 너무 깨끗해 1급수로 왔어요 원래 바다였는데 1급수 가냈어요 저기 한번 가봐 돌을 먹어도 돼 사탕처럼 금방 보게 이끼를 먹어도 돼 지금 먹을게요 그 정도야 먼저요 먼저요 우리가 선택 올려볼게요 셋이 들어도 돼 허리 다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손 떼 손 떼라고 확인해 여기 잘리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정확히 봐 10.1 10.1 10.1 10.1 1100g 전 제가 그냥 드릴게요 너무 가볍게 내리네 무거워 보인다 되게 무거워 오 대박 형 이거 빨간색 진짜 빨간색을 내치세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오케이 시작해 왜 써 Aquí 17kg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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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AP 근데 아니 아니 그런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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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마대자로 안 했어 아, 빼떼기를 웃네 아, 이런 일짜리 공사 이런 거 철거해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손으로 다 긁어냈어요 아, 계속 피났구나 준비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야? 네, 그냥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 좀 더 있으면 좀 주시면서 가시죠 그래, 그래 내가 바랬던 기적이 나야 기다려진 바 영업 끝났습니다 아, 이제 가세요 네 우리가 추가시켜야 돼 아, 맞아, 추가시켜야 돼 무게 추가시켜죠 일단 이거라도 먹자 네, 필요하잖아요 장제야 엉덩이도 배고픈가 보다 엉덩이가 바지 먹었다 배고파? 네 들어와 여러분,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뭐? 커피 대접할게요 아, 너 오지 마 그냥, 야 너 가 들어오래, 들어오래, 들어오래 들어오래, 들어오래 야, 바지가 계속 배고픈가 고마워 좋고 아, 진짜 맛있어 좋다 와 알겠어 진짜 손에서만 띄고 네 오 무도 비양도는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저는 촬영 외적으로 다시 여기에 꼭 와야겠어요. 꼭 와서 좀 더 차분히 좀 더 조용히 이 공간을 좀 더 느껴보고 싶어요. 그냥 편안함인 것 같아요. 되게 평범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씩 꼭 리프레시하러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섬버디 툴 러브. 여기 맛집이네. 형 얘기했잖아. 긴장해서 미리 한 4시간 전부터 연습하고 계십시오. 쪼끔은 알 것 같아요. 왜 낚시를 한 번 하고서 푹 빠지는. 왕사이 잘 먹겠습니다. 내가 왔다고 했잖아. 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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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숨을 약간 바꾸면 섬기게.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섬을 살짝 바꾸면 쉼이 돼. 자고싶기게. 이렇게 해서 런닝맨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나. 태어난 날씨가 또한 거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사이. 이렇게 런닝맨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나. 다섯 번째나. 다섯 번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